첫 소식입니다. 작년 9월 마포구는 부산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다짐했는데요. 이후 남구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주민참여 효도밥상과 같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청년정책 등을 공동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구 직원들이 마포구를 방문해 1박 2일간의 교류행사를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부산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 교류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류행사는 오은택 남구청장 및 직원들이 마포구를 방문해 1박 2일간 관내 곳곳을 관광하는 일정입니다. 마포구는 남구 방문단과 함께 홍대 레드로드 및 효도밥상 반찬 공장, 시인의 거리 등 주요 시설과 명소를 찾아 마포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 1일차 행사에서는 먼저 구정현황이 공유됐고,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식 및 기념품 교환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포구와 부산남구는 작년 9월에 열린 자매결연협약식 이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